아 아 아 아 아 아 애들을 어떻게 두드려 폈는지 악을 쓰면서 애가 막 수업시간이 들어오는데 애들이 다 때리는 소리 아니에요 여기가 두려워 저희 동물농장팀에서 왔는데요 여기서 자꾸 개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네 개 짖는 소리가 좀 심하다는 제목 잠깐 잠깐 들어와서 확인해 네 얘가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거기다 때리는 줄 아나 이런 들이는 있죠 좀 억울해져 전혀 그런 일은 없네 손 잘하네 잘 좀 오글치 아이는 잘하네 근데 아까 왜 이렇게 자지러지게 하는거에요 그냥 이유 없이 가끔 이렇게 울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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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니 어 소리 지를 거야, 안 지를 거야. 어? 소리 지를 때마다 괜찮을 거야. 그때는 조금 조용해지더라고요. 5분 지나고 10분 지나면 똑같이 소리 깨끗이 지르고. 왜 이래? 왜? 감사합니다. 잠시만. 목 쉴 때까지 울어요. 이 방법은 아닌 것 같다. 네. 이거 만두 장난감 만두 울 때마다 하나씩 필살기. 거기 필살기 무기. 지금 이렇게 좋아하는 거 있어요. 큰 방식이에요. 지금 뭐 1분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거든요. 그때 뿐이고 나아지질 않더라고요. 무시하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. 무시하기는 너무 시끄럽지 않아요. 너무 시끄럽지 않아요. 왜 그래. 오 성폭 좋네. 살살기 잘해. 지금 제가 봐서는 만두는 너무 얌전한 것 같아요. 그래 아이돌 최고의 발림이에요. 아 쉴 것 같아요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